안녕하세요. 완도사입니다. 국내산 간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. 간이 딱 맞아가지고 정말 인기가 많은 국내산 간고등어고요. 10마리,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부산에서 갖고 오고 35cm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정말 인기가 많고 정말 싱싱하고 맛이 정말 최고입니다. 간이 딱 맞아가지고 정말 인기가 많고요. 한번 꼭 한번 드셔보세요. 국내산 간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. 정말 밥도둑인 거 아시죠? 그만큼 맛있습니다. 국내산 반건조 갈치포입니다. 대사이즈고요. 소금가는 되어있지 않습니다. 20마리, 4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역시 국내산 반건조 갈치포로 조림해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맛있는 밥밭찬이 되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. 러시아산 코다리도 갖고 왔습니다.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. 내장은 제거된 상태고 깔끔히 코다리입니다. 겨울철에는 역시 코다리찜을 해드셔야죠. 그만큼 맛있는 코다리찜을 해드시면 왜 겨울철에 먹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맛있는 코다리찜을 꼭 한번 드셔보시고 굉장히 싱싱하고 깔끔합니다. 꼭 코다리를 한번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